네, 오늘의 시그널은 T-로보틱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름에서부터 로봇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은 아예 다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으로 떴고 주로 우리가 F&B, 푸드 앤 베버리지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T-로보틱스는 우리랑은 직접적인 대면은 좀 여기 이 분야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은 대면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은 좀 대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고 과거에는 OLED 로봇을 주로 만들었습니다. OLED 로봇과 시스템. 우리나라가 지금 OLED가 LG 디스플레이 하면서 얘기를 했었던가요? OLED 쪽이 다시 올라오면서 애플이 향후에 아이패드나 아이맥에 OLED를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게 대면적화, 대면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이폰에서 있던 게 OLED 시장이 조금 기대가 된다. 아주 큰 초대면적 TV 시장은 어려운데 그 얘기를 했는데 중국한테 밀리기 전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서로 면적을 대면적화하면서 OLED 혹은 디스플레이 시장이 좋았죠. 그 당시에 OLED 로봇하고 시스템을 OLED 공장에 납품을 하면서 커왔고요. 그리고 작년 4월에 이 부분을 넓히기 시작하는데 작년 4월에 미국 반도체 장비 공급사랑 210만 달러 규모의 반도체 웨이퍼 이송용 로봇하고 반도체 주요 공장 시스템을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OLED 쪽에서 반도체로, 반도체 공장 쪽으로 넓히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수주한 로봇은 웨이퍼가 반도체 판을 놓는 피자 도우 같은 거죠. 웨이퍼 이송 로봇이 200mm, 300mm 제조 공정에 사용되고요. 그리고 4월 11일 날, 이건 올해 4월 10일입니다. 이 1년 단위로 굉장히 뭔가 굵직굵직한 계약을 따내고 있는데 작년 4월에는 반도체 장비 쪽, 그리고 4월 11일 올해는 295억 원 규모의 SK온 향. SK온 향이면 딱 떠오르죠. SK이노베이션이 상장되어 있지만 SK이노베이션 아래 SK온이라고 우리 이제 배터리 3사를 부를 때 SK이노베이션으로 그냥 하지만 SK온이죠. 그게 SK온 향 2차 전지 생산 공정 물류 자동화에 필요한 자율 이동 로봇, AMR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전환이 되는 게 그 전에는 자율 이동 로봇들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이동한다는 자율이 없었습니다. 그냥 수동으로 입력을 해야 운송하는, 입력을 해서 운송하는 로봇이에요. 아까 그 반도체 웨이퍼 운송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는 자율 이동 로봇이거든요. 이게 어디 투입됐냐면 SK온이 켄터키주에 만들고 있는 2차 전지 생산 공정에 한계 라인에 투입이 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자율 이동이에요. 스스로 판단해서. 정해진 경로로 이동하는 AGB 로봇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웨이퍼 이송 로봇은 정해진 경로로 반도체 공장에서 딱 짜여진 판에 따라서 이동하는 AGB 로봇입니다. 이거는 사전에 이동 경로를 설정하지 않아도 이동할 수 있는 물류 로봇이에요. 이 자율 이동 로봇이요. AGB가 아니고. 카메라나 각종 센서가 달려있고요. 자율주형 자동차는 똑같습니다. 스스로 목표를 탐색해서 장애물도 회피하고 자율적으로 재료도 피킹에다가 취급하고 분류하고 이런 작업들을 다 수행해요. 그러니까 이런 로봇이 이제 2차 전지 향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지금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이렇게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있고 로봇의 종류도 AGB 로봇에서 AMR 로봇으로 훨씬 더 자율적인 측면이 강조된 더 고성능, 고난이도의 로봇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T로보틱스, 우리가 이 로봇이 원래 급등하게 된 어떤 초기 단계에서 이 협동 로봇 시장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협동 로봇이 굉장히 강하게 갔어요. 그 반면에 이쪽 산업용 로봇 쪽에 있는 부분이 조금 덜 갔죠. 이제 가고 있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거는 완전히 뻥타고 튀어가지고 지금 위에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각광을 덜 받은 쪽에 관심을 가질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T로보틱스는 좋은 사업은 다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로봇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가격 전략도 좀 살펴볼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시면 이미 2023년도 1월에 삼성전자의 투자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해서 3개월 연속 급등을 한 다음에 지금 2개월 정도 쉬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속한 지금 이 업종이랑 지금 T로보틱스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 순서도 달라요. 지금 2023년도 1월부터 1, 2, 3월을 강하게 달렸죠. 자, T로보틱스는. T로보틱스도 그때 양봉이 나왔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도를 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약했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월 달부터 쉬고 있죠. 4월 달에 은봉이 나왔잖아요. 자, 이거는 반대죠. 4월 달에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 다 로봇 시장에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는 길과 T로보틱스가 가는 길. 그러니까 사업의 영역의 의미의 길도 다르지만 주식 시장에서 가는 길도 지금 전혀 다르죠. 타이밍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판단할 수 있으면 로봇에서도 계속 순환매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로봇 2차전지 무슨 엔터 메뚜기를 잘 안 해도 여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쉬고 있을 때 T로보틱스를 노리고 딱 들어간죠. T로보틱스는 이제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2021년 2월 달 고점을 4월 달에 돌파하고 지금 여기서 쉬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더 눌린다면 T로보틱스에게 기회가 오겠죠. 그러면 T로보틱스에서 지금 수익을 더 취하고 그다음에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이격조정을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을 또 들여받아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협동로봇하고 산업용 로봇 두 곳이 같이 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것을 잘 버무려가지고 지금 가져가시면 로봇주에서는 놓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T로보틱스의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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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